태산같이 쌓인 여시 진도에 가 있음께 그라제! 얼쑤! 그라제! 태산같이 쌓인 여시 진도에 가 있음께! 있음께! 그라제! 여러분 제가 이 상장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진도가 소리해보자 아니겠습니까? 이 상장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진도 민속문화예술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도지정무용문화재 45 진도 답배의 노래 보이자고 또 여타령의 여타령이 보이자고 그렇게만 소개하죠 소개할 것이 한 3시간 해야돼 여타령 하면은 또 조호원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오래되고 이게 사라질 것 같아서 전술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우리 아가씨를 1호로 내가 이제 배워볼까요? 네 싸구려 싸구려 웃지말고 아 선생님 웃지말고 자 다시 싸구려 싸구려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손이 전술인가봐요 아주 잘하는데 멋을 내려고 하지 말고 말하듯이 싸구려 으흠 으흠 어어 따구려 이.. 딱 맞네. 아주 잘하인 거야, 아주 잘해요. 제자2로 되겠구만. 제2로 되겠습니다 고객님. 합궁딱 궁딱 딱딱. 여기 찍어, 여기. 9마이 여기 찍는 거야, 알았지? 합궁딱 아이구 합궁딱이 돼. 카이, 이렇게 하고 노는 거야. 연준마 하하하 사구리 하하하 사구리 꿀꿀에 해라 정말 나는요 하하하 사구리 어째 사구리 하하하 하하하 물꿀 연세단 정말 두 번 써다 파는 연 아하 대수민을 많이 틀고 일하지 마라 한 번째로 한 번씩 들어 하하하 하하하 서울이 싸네 부산이 싸네 광주가 싸네 인천이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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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여도 그라데 그라데 하하하 태산같이 쌓인 엿이 진도에 가 있을께 그라제 얼쑤 그라제 태산같이 쌓인 엿이 진도에 가 있을께 다시 그라데 elect 흑